제가 그 행진을, 행진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작을 했는데 원래 장소도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극우단체들이 계속 방해하는 집회신고를 내니까 경찰이 그걸 충돌을 우려로 불헌하고 법원에서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였죠. 결과 저는 극우단체, 윤석열 앞잡이 극우단체들의 방해공작이 통한 겁니다. 경찰이나 법원이 그런 걸 너무 평소에 시민들의 이때 온 참사 유가족들의 행진은 불헌하는 자들이 지무시라서 항의 좀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극우단체 행사는 다 용을 해주고 그걸 빌미로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 행진은 또 불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용산 일대 쪽에서 모이셔가지고 도로를 거의 절반 이상을 다 사셨는데 인도까지 다 넘어섰고 사람도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래가지고 행진을 하셨는데 저희 카메라 계좌가 저 멀리서 나름대로 그걸 위에서 잡고 멀리서 잡았는데 그게 한 컷에 다 안 들어오는 정도로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항공사진을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보면 CCTV나 항공사진 우드 선생님 모르는데 CCTV 화면도 공개를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아 정말요. 아 멀리서 서울역에서 이렇게 남대문으로 막 쭉 구비구비 강물이 구비치듯이 맞아요. 물결이 구비치듯이 제가 그걸 보면서 말씀을 중계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역에서 숭례문 돌아가지고 보내는 시간까지 돌아 나오잖아요. 근데 저 멀리서 오시는 분과 이쪽이 쭉 돌아오는 게 무슨 하나의 진짜 물결처럼 어마어마하게 역사의 강물처럼 저도 느껴졌어요. 정말 많이 멀문이 오시더라고요. 그 강물이 국민의 바다로 더 넓고 더 큰 더 깊은 국민의 바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직도 올해는 1년 차니까 지켜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 마음까지 다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어떻게 저희만 절대 선이라고 주장하겠습니까? 또 날이 너무 춥고 맞아요. 또 고물과 고유과 고환율 고금리 주가폭락 코인폭락 거기다 공공룡 급등 7중고인 시달리는 국민 입장에서는 밖에 나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아직도 못 나누음이 많아요. 저 시간과 자기 나오시는 것도 자기 자신의 시간과 돈을 저게 다 돈도 들어요. 돈, 시간, 열정, 체력 그럼요. 그다음에 코로나 재창고리니까 어차피 윤석열 전권 질병관리청장 정신없는 사람 세워가지고 각자 도생 시켜서 지금 사퇴한다고 또 그러잖아요. 지병관리청장도 또 그러니까 코로나도 걱정돼서 왜냐면 본인은 건강해도 부모님이 기저질이거나 식구 중에 한 명이 기저질이거나 친척이 있으면 올물까 봐 지금도 사람들 조심합니다. 그럼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순차적으로 목요일날부터 국민의힘 앞에 와서 이렇게 폐륜정당 망망진을 해체해라 참상부는 해체해라 있었고요. 토요일날 이렇게 12구 참사 추모제를 하고 이 열기들이 이렇게 국민이 주인이다 라는 어떤 또 다른 각성과 분노 주권자들 분노 이태원 참사를 포함하여 요즘 벌어지는 모든 참사들 참상들 날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끄러움 다른 나라에 회의 교포들 때문에 많이 오셨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촛불심혁명을 전후하고 문재인 정부 5년간 세계적인 찬사 문화하면 문화 코로나 내용 민주주의 그다음에 남북관계도 고통이 있었지만 한반도 평화 상당히 안정적인 관리 G7에서 한국 대통령을 서로 만나려고 별도로 초청하고 서로 만나려고 G20 갔더니 10개국이 정상회담을 서로 사진 찍으려고 지금 윤석열 가면 아무도 인사도 안 하고 윤석열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김건희가 나가 나가 하지 않나 나 봐봐 아이고 멋있네 나도 내가 찍어줄게 나도 사진 찍어줘 서로 사진 찍고 이런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서로 사진 찍고 다니고 별inh다고 0부인도 없이 왔는데 김건희씨가 왜 느단별이 배석을 하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고 MBC 기자가 슬리퍼 신은 건 문제를 해놓고 본인들은 슬리퍼 신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정책 제안을 왜 김건희씨가 하는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세간에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배우자란 말이 나옵니다. 둘 사이에 약간 누구를 등호할 것이냐 강신업이냐 김기현이냐 낙연 쌈도 났다는 소문도 있어요. 김건희는 강신업을 밀고 만약 김건희씨 쪽에서 강신업을 만약에 안 밀면 벌써 사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활개치고 당대표로 몰아왔다가 한동훈이가 오히려 그만뒀거든요. 윤석열 한동훈 밀었는데 김건희가 아니야 천공이 아니라 다를까 이야기까지 하고 집에 천공이 아니라 다를까 동훈이는 안 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성열이 종인이 의뢰 다하다가 동훈이도 반말은 동훈이는 안 돼. 김건희도 그렇게 했다는 썰이 돌아요. 이번에는 한동훈은 안 돼. 너무 일러. 이번에 강신업을 밀고 그래서 지금 충돌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라 엉망이니까 세상에 영부인 팬클럽이 집권여당 대표로 나옵니다. 한동훈이 나오는 것도 웃기죠. 검찰 대통령에서 정치검찰당을 만드는 국민의힘도 웃기는데 그래서 이게 나라냐라는 게 이렇게 퇴진 그렇습니다. 제가 몇 도였을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스튜디오에 있었지만 그때 보면 그냥 보도상으로 나온 기상청의 예상만 나온 것만 해도 영하 10도 10도 막 이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핸드폰 기록으로 8도 9도 10도만 왔다 갔다 하더라는데 저는 그날 아침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갔는데 아침에는 오히려 덜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올렸어요. 생각보다 덜 춥다. 훨씬 낫다. 낮에 한겨레신문에서 먼저 강의가 있었거든요. 촛불혁명 제2의 촛불혁명 어떻게 할까? 그걸로 갈 때부터 엄청나게 춥더라고요. 1시, 2시인데 바람도 불고 막 바람도 불고 와 큰일 났다 이거 너무 추운데? 잠깐 한겨레신문에 차 세우고 강의하러 가는데 칼바람이 막 아 이거 체감 20도 가까이 강의하고 나와보니까 더 추워져 있는 거예요. 3시, 4시쯤에는 그래갖고 저도 행진하는 데로 가고 집회하는 데 갔는데 가면서 와 큰일 났다. 너무 춥다. 근데 왠걸 계속 오래도 10만명 앞에 모여있는 거예요. 행진할 때는 수만명 그래서 행진 대회를 끝이 없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2시 반 연결해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모이신 분들도 굉장히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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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진을 와갖고 시작했잖아요. 집회를. 49제 하고 남대문에서부터 시청 앞 7번, 8번이 꽉 찼어요. 근데 이제 10월 22일이나 11월 19일보다는 외관상 작아 보여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얼른 시청역이랑 돌아다녔어요. 이번엔 제가 집회 사회를 안 보고 시간을 줄이려면 1부 사회에서 2부 사회를 제가 넘어가면 그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가 조금 말이 더 많기 때문에 너무 추운데 내가 말투잡으면 나는 분노가 너무 커서 할 말이 많기 때문에 5분이라도 길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사회를 사약했어요. 이번에는 짧게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최대한 줄여라. 그렇게 해서 안 나가고 저는 시민들 만나러 돌아다녔는데 시청역에 가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한지 알아요. 행진 끝나고 오셨잖아요. 땀나다가 앉아 있으니까 추우시지. 그 시간이면 시청역 7번, 8번 중에서 집회장 가는 사람도 엄청난데 시탄 규모로 내려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알아보는 분들도 있고 저도 어디 가서 그랬더니 앉은 곳이 죄송해요. 너무 추워서 집에 가네요. 5시 안팎인데 5시 안팎, 5시 안팎, 5시 안팎인데 다 집에 가시는 거야. 인근 식당 가니까 이미 식당이나 카페는 사면 다 탈출해요. 너무 추우니까 입이 들어가 계시고 골목까지 다 들어가 계시고 걸어오시면서 나름대로 열기 갖고 그걸 참고 오셨는데 앉으면 춥죠. 발이요. 발이 너무 춥다는 거예요. 엉덩이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몸이 좀 안 좋거나 감기 기운이 있거나 또 요즘 우리가 이게 감기 기운은 코로나가 또 헷갈리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여름에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네. 저는 처음 봤어요. 보통은 5시, 6시 피그타입니까 사람들이 우러러 올라오고. 아 올라오겠네. 11월 19일 같은 경우는 그날 40만 모였을 때 7번 출구를 전혀 폐쇄했거든요. 네. 네. 그냥 위험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내려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았고 아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장소가 엄청 넓었잖아요. 삼각지에서부터 전쟁기념관에서 시작하고 아주 긴 거리를 걸어오고 2시 반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2시에서 2시 반부터 7시 반에 끝났거든요. 매우 넓은 장소에서 매우 긴 행렬. 그다음에 대로와 인도와 상가가 밀집되는 지역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추이를 감안하면 사람들이 왔다 왔다는 사람이 평소보다 훨씬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모여있어 보이는 인원은 당연히 10월 20일이나 15월 19일이나 적을 수밖에 10월 19일 날은 정말 3, 40만 모였거든요. 이번에는 그보다는 작게 모이셨더라고요. 이 날씨에 그날씨에 저 많은 시민들이 저렇게 장소에 저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10월이나 11월 날 날 좋을 때였다면 저는 50만 명 넘어가는 50, 60만 명 넘게 모였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무튼 4시, 5시에 집에 가신 분들이 다수가 있었을 정도니까 그렇게 좋았던 건데 그래서 연희로 한 15에서 20만 명으로 추산했는데 날씨 좀 좋았다. 5, 60만 명 충분히 넘어갔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기세면요. 24일, 30일로 제가 집회를 하는데 1월 14일날 또 집중 집회하거든요. 그다음에 2월 달도 집중 집회할 거잖아요. 3월 달라고 한 2, 3월 봄 되면 그때쯤은 아마 100만 명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집권 1년 차인데 이 말이 없어져요. 처음에는 집권 6개월도 안 됐다고 막 우기더니 국민의힘이라든지 일부 좀 신중하신 분들이 이제는 아직 집권이 1년 차인데 1년도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집권 2년 차고 거기에다가 내년 경제 민생 위기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올해는 사람들이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고안율, 주가평가 코인폭락, 그다음에 공공룡 급등을 올해 처음 겪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어쨌든 벌어온 돈 내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버텼다고 볼 수 있어요. 이자가 몇 백만이 더 나오는데 그냥 버텼어요. 올해는. 그냥 뭐지 하면서. 큰일 났네 하면서. 그런데 이게 올해 임금은 동결이거나 깎이는데 내년에. 그런데 고물가, 고유가 이 상황이 지속돼서 지출이 엄청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자까지.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더 둔화될 거로 나오고. 그러면 가게마다 고통이 훨씬 심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서민 중산층뿐만 아니라 일부 부자계층 사이에서도 진짜 죽겠다. 이 정도로 무관시험 부대체가 무성의한 자들이라면 내려와야 된다는 여론이 확 퍼질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금 경제 상황이 지금 서류상으로 테이퍼상으로만 드러나는 수치상만 보더라도 최근 거의 IMF급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실질적인 어떤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지금 해고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대기업들도 전부 다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조차도 지금 엄청난 재고 물량과 함께 지금 역성장의 마이너스 30% 이상의 매출 감소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업도 그렇고 그 기업 지금 계속 정부는 기업 이번에 세금 감세에다가 재정 긴축까지 얘기 나오고 있었나만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오히려 재정 긴축 해가지고 더 국민들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이 되는데 그렇죠. 재정 긴축이면 서민 중산층에 돈 안 쓴다는 얘기 때문에 거룩 더 어려워지고 네술은 더 침체되는데 지금 아마 주변에도 기업하신 분들 많이 있을 테니까 직장인들 물어보시면 중고가 물뿜 파는 회사들 있잖아요. 다 부진합니다. 왜냐하면 다 지갑을 첫 번째 돈이 없고 국민들이. 두 번째 돈이 있는 국민들도 이게 확 위기가 느껴지니까 지갑을 닫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생필품이나 저가 물품은 사요. 그래도. 내일이면 안마의자 같은 것만 해도 코로나 때 잘 팔리다가 급격히 지금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거 사려고 하면 몇백은 들잖아요. 문 닫는 거죠. 전기전자 제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구매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구매 양이 당연히 그러면 기업들에게 대기업들까지도 충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유일한 대책은 법인세 깎여주겠다는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법인세 3천억 매출 영업이 3천억 있는 기업들한테 법인세 깎아줘. 무슨 경기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잘 나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오히려 재정을 더 확충하고 재정을 더 확충해서 그 재정을 서민 중산층 내지는 정말로 빈곤산에 있는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아무리 고안율 그다음에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최소한의 내수.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국내 중기 중소상공인을 살리고. 그럼요. 그걸 통해서 또 고용도 일부 늘리는 선수혁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더 어려워진다. 더 어려웠습니다. 2년 차다. 그리고 총선 앞두고 있다. 사람들이 정치에서 관심 가져야 되고 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3, 4월쯤에는 저는 빠르면 2, 3월쯤에는 100만 명을 넘게 모일 거다. 야당들도 더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집회를 끝내고. 7시 반쯤 딱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번 집회에서도 최대 1라인 때는 우리 백금열과 촛불밴드. 지금 우리 오마이티비에도 벌써 30몇 만에 보셨던데. 맞습니다. 공연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정말. 그 전에 공연에서는 일부 약간 비하성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인권단체들이 감수를 받아서 다 표현도 훨씬 더. 순화시켰죠. 남녀노소 다 누구나. 또 혹시 인권단체들이나 예민한 분들이 보기에도 불편한 표현이 없게. 순화까지 시켜서. 맞습니다. 뱃노래랑 아리랑. 여러분 진짜 한번 들어보시죠. 속이 빵 뚫린다는 분이 많고. 가사가 정말 우리 옛날에 판소리라든지. 그런 민중문학에서 했던 그런 풍자와 해악이. 풍자와 해악.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이거 집회를 하고. 이어서 제가 2집회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은 추우니까 7시 반 딱 세자가 해산선언하니까. 이제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가고 수백 명이 남아서 이 집회를 한 겁니다. 또 수백 명이 남으셨다고요. 좌우 중도합작 집회. 좌우 중도합작. 처음에는 100여 명도 안 되게 남아있었어요. 이제 계셨어요. 그런데 집회 끝나니까 이쪽으로 이제. 어 저쪽에서 뭐 벤이 대표랑 김용민 목사가 집회한다더라 하고 오셨어요. 이게 피켓이었어요 여러분. 괜찮잖아요. 태극기 촛불연합. 태극기 중에서 윤석열 앞잡이가 된 변절 세력들 말고 윤석열 한동은 정치검체 세력에 계속 맞서왔던 본인들 주장대로 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대선 후보 나왔을 때 반대하고 이재명을 찍거나 홍준표를 지지했거나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순수 태극기라고 주장하시고 정통보수. 정통보수. 촛불연합. 윤석열 한동을 사퇴하라. 거기까지 가시고. 제가 가가지고 발언도 했어요. 저는 그 다음 사회보고 집회 인원 정리하고 경찰 들어와서 협상안이라고 한 번도 가서 인사만 드렸는데. 어쨌든 추운 곳에 수백 명의 정통보수.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진보 인사도 가고 계시는데 인사드리고. 그랬더니 장경태 최고위원도 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백운종 대표님. 서울의 소리. 그 다음에 정대택 선생님 이런 분들도 와 계시더라고요. 구봉기 생활경전구소장하고 저하고 가가지고 발언도 했어요. 그래서 고맙다. 그동안 우리가 입장도 다르고 어떤 이견도 있었지만. 윤석열 한동은 세력을 몰아내는 게 대한민국에서 우선 영순이라고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을 잡자. 그리고 손을 잡으면서 대화를 하자. 예를 들면 그 집회장에 최대집 전 의협회장이 있었는데. 최대집 전 의협회장하고 베네데프랑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 나오긴 했다. 문재인 케어를 저 두 사람이 나는 반대할 줄 알았더니. 문재인 케어를 찬성한더라. 저 두 분이. 찬성한대요. 실제 찬성했대요. 왜냐하면 저소득층들이나 약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은 맞는 거고. 다만 어떤 속도나 디테일한 방안에서 의협돼 논쟁이 있었던 것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협상해서 최종적으로 타협반으로 나온 게 문재인 케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그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MRA를 비급여한다든지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임플란트 두 개까지 보험을 적용한다든지. 이거 방향 맞잖아요. 맞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체악 안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도 50, 60, 40, 40, 40대부터 이미 임플란트를 해야 될 상황인데.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 적용은 안 됐잖아요. 안 됐죠. 150만 원 들었잖아요. 실손보험으로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실손보험에 미친 듯이 가입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보험 보장성이 안 되는 35%에서 40%를 보장받으려고. 다 민간 사보험으로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줄여나가고 의료비를 주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 누수요원이 있다면 윤석열, 장모, 최훈순 같은 누수요원 부정수급자들. 그다음에 윤석열이 그 예를 들었다가 하루에 1년에 수천 번 병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예가 저는 그것도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김건희 씨 건강보험료 7만 원은. 7만 원 내요. 100억 가까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7만 원 내는 것이 근본 재정 악화시킨 건데. 예를 든 게. 그러니까요. 수천 번 병원 가는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드는 거예요. 불이하다고 그게. 진짜 아파서 간 사람인지 어쩐지 당신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럼요. 수천 번 가는 사람이 실제 있는지 모르세요. 있다 하더라도 한두 명이었죠. 그러니까. 수천 번님이 하루에. 특히 한두 명의 사례를 가지고 마치 모든 어떤 보험의 정책적인 걸. 그리고 그건 문재인 케어랑 뭔 상관 있습니까? 그럼요. 그건 문재인 케어든 박정희 케어든 박근혜 케어든 그때도 막 과잉 진료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그것도 진짜 한두 명일 거예요. 이거 건보공단에 자료 우리가 만약에 오마이티비에서 팩트체크 있잖아요. 우리 오마이 뉴스. 그치고 하면 시집 건보공단에 자료 있을 텐데요. 천 번이면 하루에 세 번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병원 세 개 옮겨 다닐 수 있을까요? 몸이 허리도 아프고 담도 아픈데.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상한 거짓말을 가지고 만약에 팩트체크가 있다라도 한두 명 정도의 사례를 가지고 마치 그것 때문에 건보공단에. 그런데 그거하고 문재인 케어하고 뭔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그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저도 처음으로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대구 김용민 목사 그룹, 백운종 대표, 서울의 소리 그룹, 베네데프 그룹이 영남권에 가서 윤석열 한동훈 퇴진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보수의 심장으로 가서 직접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정치 공작을 많이 하느냐. 본인들이 주장하는 태블릿 PC권까지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 사건도 조작이다. 이분들 주장이. 그러니까 굉장히 습득력 있죠. 보수 중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도 조작한 거다. 진술을 다 바꾸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고맙고. 문재인 케어는 정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함훈련대를 기종 노동자로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이분들이. 베네데프하고 최대의 변경. 아니 딱 봐도 16시간 일하는 기족이 어디 있느냐. 아니 어느 기족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을 자냐. 차 안에서. 그러게 말입니다. 그걸 단호하게 지적해 주시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계속 얘기하는 것과 또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 보는 시각이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 아니고 순수하게 인건노동권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과 비상식. 그렇습니다. 국민이냐 비국민이냐. 어쨌든 억울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진보증도 보수를 떠나서 일단 먼저 들어주고 들어줄 건 들어주고 무리한 것은 뒤로 미루거나 타협하고.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련대는 기족 노동자로 몰아서 지금도 하나 우리 오마이뉴스 오늘 인터뷰도 나왔던데. 그 하물련대 위원장님이 대한민국 무섭다잖아요. 윤석열이 무섭다잖아요. 지금 단식 오늘로 7일쯤 가기신데. 무섭대요 여러분. 저는 그 제발 졸음운전 안 하려고 안전운재 좀 해달라고 사고 좀 안 나이다라고 하는데. 그걸 기족 노동자로 몰고 조직폭력별로 몰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월 연말까지 화물이었는데 안전운재 일몰 그걸 폐지하는 그 부분이 마지막 남아있고. 통과한 법사위에서 지금 발목 잡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장 등이. 그러니까요. 나쁜놈들입니다. 그런 거는 정말. 다가까 Register. łat운으로 넘어서 만드네요 가능하ма Farm Education.